. . . . . . . . 아 8어씨? 잠깐만 이거 20킬을 해야 되는데 8어씨? 그러면 28킬을 해야 되는데? 엄청 어려운데? 아.. 아.. 타이밍이 실려와 타이밍이 실려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내 옷이 하나 있어 좀 잡아줘 일어치 좀 뜨게 해 이 친구들아 내 옷이 하나만 잡아줘 일부러 안 잡았단 말이야 김경덕님 만원 선물 감사합니다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어 김경덕님 만원 감사합니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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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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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7 나이스 어 씨 우와 뭐야 이거 3박 어 씨 그렇지 어 씨 1박 2 1박 2 1박 2 2박 2 2박 2 1박 2 2박 2 2박 3 2박 2 1박 2 2박 2 2박 2 2박 2 이거 20개 할 것 같으니까 어시만 쳐볼까? 아까 품리가 하나 개표였는데?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은 어 잠깐만 4개 3킬 4개 3킬 4개 3킬 이라 4개 3킬 뭐야 이거 뭐야 자 우선 져야돼 우리 한번 져야돼 잘했어 1킬하고 죽었어 죽었어 자 방켈리 안녕하세요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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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지 예 set 아주 망할 수 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? 아, 필! 어, 성균님 감사합니다. 와, 성균님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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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킬하고 어시 3개만 하면 될인데... 여기... 어, 성균님! 와, 성균님!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성균님 감사합니다. 어머나... 자, 우선 성공했어요! 끝! 기현님 성공했어요! 기현님 성공! 아! 어, 왜 나야... 뭐야... 아, 이거 이겨야 되는데... 아, 이거 안 되는데... 아, 이거 안 되는데... 경덕님! 어시 6개만 하면 되는데... 이겨줘! 제발 이겨줘! 제발 이겨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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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워주면 안 될까? 그렇지! 셧다 셧다! 아이고..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이겨줘! 아, 뭐야... 나의 기준으로... 우와... 기축 싫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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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시차야 되있데 와 지치기 실화냐 와 지치기 실화냐 와 지치기 실화냐 와 지치기 실화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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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! 피! 와! 와!